소화 정비를 통해서 빈티지 기기들 중고기기를 깔끔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럭스만 튜너인데 이렇게 창 안쪽으로 이물질들 먼지 큰 것들 약간 벌레 날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배면을 일단 개방합니다 우드 케이스 형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 나사 플라스틱 있는 나사 4개를 풀어줍니다 아래쪽도 동일해요 그럼 요 플라스틱 가이드가 제거가 되고 거기에 나오는 또 요 나사 안되게 6개 정도를 풀어주고 전면에 있는 이 노브를 바깥으로 잡아 당기듯이 빼지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건 건 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전면 패널이 나오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보였던 이물질들을 닦아 내면 됩니다 이물질의 자국이 좀 너무 오래되어서 약간 산화가 되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오일과 같은 기름 성분으로 살짝 닦아주는 wd 40 뭐 이런 것도 이용하셔도 되구요 이제 앞면도 닦아야 되고 거 유리의 안쪽 부분도 좀 닦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이동을 시켜서 요런 스폰지 날개 같은 부분에서 스폰지 좀 제거 해주고 그런데서 저런 데서 가루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거 해주고 가능하면 대체 해주고 안쪽에 그냥 어 물티슈나 이런걸로만 닦게 되면 이런 얼룩들이 남기 때문에 요 유리류를 특히 내부는 다시 여기 귀찮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 꼭 유리 세정제와 깨끗한 융을 통해서 완벽한 얼룩이 없도록 청소하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전면은 뭐 편하게 다시 하셔도 그만이니까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전원을 켜봐요 그러면 램프가 총 뭐 8개 정도가 사용되는데 3개의 램프가 이게 4개의 램프가 죽였네요 죽었네요 4개가 다르고 총 8개가 사용되는데 이 꼬마 전구를 또 불빛을 다시 모두 살려줍니다 안으로 손톱으로 좀 손으로 살짝 밀어주면 뒤쪽으로 빠져요 그렇게 해서 꺼낸 다음에 이 꼬마 전구를 갈아주면 되는데 이 램프를 되게 비싸게 사시거나 led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led 교체 추천드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빛의 아름다움 은은함이 led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 앞에 디퓨저를 달으면 되는데 아무튼 설명 생략하고 꼬마 전구 차량용 램프 쪽에서 이제 찾으시면 이 꼬마 전구가 있는데 이런 룰을 해서 또 상호 소트가 안나게 좋게 슈트트브를 저는 일일이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 것만 가는게 아니라 이럴때는 모두 다 가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임의로 연결을 해서 넙댐 전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납댐에 들어가서 이제 납을 잘 입혀주고서 다시 이쪽으로 밀어넣으면 되는데 전구의 크기가 약간 다르게 되면 요 앞쪽에다가 블루텍 이라든가 약간의 양면 테이프 두꺼운 거 이런거 이용해서 고정시켜서 이동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납댐 뭐 결국에는 오디오 유닛이라면 납댐기랑 뭐 흡입기 납정도 보유하고 테스트하기 까지만 있으면 웬만한 기본정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수축트브 다시 감싸줘서 새롭게 이어된 납댐 부분이 뭐 만에 하나의 확률도 없도록 수축트브 절연 테이프로 감싸 줬구요 테스트 통해서 8개의 전구 모두 교체했고 다 불빛 이제 잘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안보이지만 요게 레벨 메터 쪽 튜너 수신 룰과 가운데 튜닝창 요 부분의 램프도 저는 다 갈아 줬어요 총 10개가 약 소요돼서 모든 램프를 백라이트 조명용 조명은 모두 다 교체해 줌으로써 진짜 앞으로 한동안은 정말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다시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다시 조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을 빨리 드렸지만 사실 이런 청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전구 교체 특히 전구도 교체하는 것도 되게 간단한 것이고 다만 전구를 구입하는 데에서만 어느 정도 좀 요령이 사이즈라든가 용량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조명에 따라서 저항을 달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왕 연김에 단자부 같은 부분들 빈티지 제품들은 좀 녹 같은 것도 약간 있고 때가 세월의 때가 좀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접점 부활제가 있으시면 절점 부활제를 추천드리고 없으시면 이렇게 지포라이터 기름을 면봉에 묻혀서 안쪽으로 구멍 안쪽도 좀 닦아주고 겉면도 좀 닦아주시면 접점에 의해서 노후된 접점에 의해서 소리가 났다 났다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음질에 대해서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회되시면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완료를 했고 안에 이물질 없고 조명도 모두 들어와서 상당히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는 럭스만 TV T88V라는 이 튜너가 저도 이뻐서 구입한 튜너인데 그동안 약간 조명도 좀 얼룩덜룩하고 내부에 좀 지저분한 것도 있어서 가까이 자세히 보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계속 미루다 미루다 유튜브 찍을 겸 겸사겸사 한번 힘을 써봤고 영상 찍으면서 작업하기 좀 어려웠는데 이미지로 작업하니까 생각보다 편하네요 앞으로 좀 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쁜 제가 다 폰카로 편하게 편하게 막 찍었어요 그걸 다 정성 들어서 찍으면 참 생각보다 컨텐츠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더 정성 들여서 찍게 되면 상당히 이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청소와 정비는 오디오에 대한 애정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더 즐겁고 재미있게 아주 저렴하게 중고 구입하시고도 아주 빤딱빤딱한 걸 만들어 놓으시면 기분까지도 정말 상쾌해지고 볼수록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